조지아주가 수작업 재검표까지 진행한 결과 승부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도 오늘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캠프가 경합주에 제기한 소송들마저 줄줄이 기각되며 사실상 승패가 뒤바뀌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최대 경합주 중 하나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 결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지아주 당국은 500만 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1만 2,275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대선 투표 개표 당시보다 1,700여 표가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며 선거인단 16명의 확보가 확실시됐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모두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얻는데 그쳐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소송전을 이어나가며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시한을 넘기도록 하려는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건표 최종 결과가 나온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5개 경합주는 지역마다 지정된 시한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주는 다가오는 23일, 에리조나주는 30일, 네바다와 위스콘신주는 12월 1일까지 승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잇따라 기각되며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건표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주에서도 2만 개의 표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지아주 제건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상황. 트럼프 캠프는 불복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대선 결과 승패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